아, 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제가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엄마 불쌍해! 라고 외치던 주리만 쳐나불대던 아가리 효자들 참 많이 데리고 왔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엄마 불쌍한 것조차도 모르는 뭐랄까 효도호소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얼굴도 못본 시조부모님 제사 이제 절대로 참석을 안하겠다 했더니 남편놈이 입에 개그품을 파사삭 물어버리네요. 그래요. 이혼치료 들어갑니다. 언제 시조부모님 제사 참석 안하는 제가 이상합니까? 제목 그대로에요. 시조부모님 제사 참석 문제인데요. 이런걸로 이혼소리까지 나온다는게 솔직히 쪽팔리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여기다 글 써봅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보여줄거에요. 최대한 짧게 음성체로 쓰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요. 시할머니 할아버지 당신들 얼굴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시조부모님 두 분 제사를 합쳐가지고 1년에 한 번 또 제사와 별개로 추석과 설날은 차례 지냅니다. 이렇게 해서 시댁을 가면 물론 제가 음식을 하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저희 시어머니가 다 하십니다. 일 퇴근하고 가가지고 잠깐 거들어라 이건데 참고로 제사는 9시에 시작을 하고 치우는 것까지 다 하면 3시간 걸려요. 뭐 제가 음식은 안 만들지만 치우는건 도와야 합니다. 눈치 보여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제 입장입니다. 아니 우리가 외버리도 아니고 맞벌이에다가 제사가 평일이다. 나는 절대 가고 싶지가 않다. 참고로 지역은 똑같아요. 그리고 첫 제사는 참석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음식을 안 한다지만 그걸 떠나서 제사에 참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고 불편하고 싫어. 집에 오면 새벽 2시야. 게다가 당신의 딸들, 즉 시고모들, 당신들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고 진짜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 치우는 것도 말로만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정작 저희 시어머니와 작은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동서죠. 저희 남편의 숙모 이 두 분뿐이고 물론 당신들의 손자인 저희 남편도 치우고 등등등 일을 거들어주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과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 조부모님의 재산은 당신들, 즉 아들과 딸들의 책임이지 손자, 며느리인 나는 참석 의무가 전혀 없다. 물론 시어머니도 또 작은 시어머니도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저희 남편 집안 장손도 장남도 아니에요. 장손인 형님 내 부부도 있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멀리 있거든. 지역은 다르지만 별로 안 멀어요. 그 핑계로 아예 방문 자체도 안 합니다. 물론 나는요, 저는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옳다고 봐요. 이게 맞죠. 아니 손자 내외가 왜 와? 물론 그렇다 해도 반드시 꼭 참석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며느리인 형님은 빼고 집안 장남인 아주버님 혼자 다녀가야 한다고 봐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 입장.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키워주셨던 분이고 그런 만큼 나에게 있어 어머니 이상의 존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 제사도 소중하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남이야? 네가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 역시 가족 행사라 여기고 당연히 참석을 해야지. 왜 너만 빠지겠다는 거야? 결혼하고 나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야. 싫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1년에 딱 한 번 저녁에 잠깐 참석만 하면 되는 건데 너한테 음식을 시키냐 뭘 시키냐. 이걸 가지고 부모님 제사도 아니고 조부모님 제사를 내가 왜 가야 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기본 상식 밖의 행동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 집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전혀 없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다고. 야 우리 부모님들이 잘해주잖아. 그러면 그런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 역시 가능한 다 따르는 게 나는 효도라고 본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물질도움 없습니다. 집을 해줬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이제 부부인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맞춰가야 한다고 본다고 나는 그게 부부 아니냐. 어차피 다 한 가족인데 너는 우리를 또 다른 가족이라고 하면서 좋은 일, 힘든 일, 나쁜 일 이걸 같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우리 엄마, 아빠랑 살갑게 지내는 것도 싫다 그러고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네가 너무 심하게 아니 남처럼 선을 긋는다고 봐 그래서 나는 말이지 이번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무조건 참석해라 이래가지고 진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오지게 싸웠는데요 남편이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랍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거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명절 참석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버이날이랑 시부모님 생신 두 번 그리고 추석, 설날, 명절 다 참석합니다 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시조부모님 제사만 안 가겠다 이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남편은 물론 회사 마치고 평일에 갔다 왔다 하면 많이 피곤할 거고 또 제사에 참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 수 있다는 걸 나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좀 참고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베품을 고맙게 생각한다면 싫은 일이라 해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지 이래가지고 제가 말을 했어요 아니 나는 싫다 내가 아니라 정 그러면 니네 고모들한테 말해라 그리고 만약에 형님 내도 제사에 참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땐 나도 진중히 고려는 해보겠다 그런데 이렇게 딴 사람들한테는 겨우 이 정도 소리도 못하면서 나한테만 이러는 거 나는 절대 용납 못하고 당연히 그리고 영원히 안 갈 거다 그럴 바에 차라리 너랑 끝을 내고 말지 이랬더니 완전 난리가 났고 뒤집어졌는데 어떤가요? 역시 버려야 할까요? 댓글 1번 쓴이 남편 참 바르게 잘 컸군요 할머니께 사랑을 많이 받았나 본데 돌아가신 뒤에라도 자손의 도리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근데요 제사 때 가서 약간 거두는 게 아니고 그날 하루 전체 연차 쓰고 가서 장도 지가 보고 음식 장만도 지가 직접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난 고모들한테 고모들 뭐야? 아니 다른 할머니 자식 아니야? 등등등 이렇게 바른 말도 좀 하고 싹 치우고 그러고 오라고 하세요 아니 쓴이가 거기 갈 필요가 뭐가 있나요? 아니 지가 받은 사랑을 왜 쓴이더러 보답을 하라는 건가? 미친 건가? 내 댓글 겨우 이런 게 좋은 일하니 참 씁쓸하네요 직장 동료 경조사 때 나 몰라라 하고 그러고 사나 봐요? 왜? 그 사람은 당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료와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어려우면 부의금으로 대신해야죠 그런데 남편 또는 내 가족이 슬픈데 그때 같이 하자는 거 이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질 일인가요? 어우 재수없어 님이야말로 등신 호구입니까? 아니 당신들 친자식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 딸내미가 그걸 챙겨야 됩니까? 본 적도 없는데 2번 그리 각별한 할머니라면 남편이 손수 다 차리면 되겠네 뭐 3번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면 지가 음식 만들고 일 거들면 되는 거 아니야? 지네 조상 지네 집안 효도는 지가 해야지 이게 무슨 개소리야 4번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효손이 자기 엄마 고생하는 건 그냥 쌩 까버리고 있는 거야 정말 신기하다 엄청난 효손인데 동시에 후레자식이네 대답글 맞아요 천하이 둘도 없는 효손인데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엄마는 종류 무수리로 아는 그런 불효자 엄마만 불쌍하네요 어머 겨우 이딴 게 자식새끼라니 끌 끌 끌 5번 남편 내 부모가 쓴 애한테 큰 은혜라도 베풀고 있는 뭐 이런 느낌으로 썼는데 아니 도대체 뭘 얼마나 대단히 잘해줬길래 저런 말을 해? 형 내 부부도 안 오는 자사까지 끌려가야 한답니까? 혹시 뭐 명절마다 친정부터 보내주고 집도 해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나중에 애 낳으면 대신 키워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인정할게 6번 나 같으면 방문까지는 합니다 물론 방문만 하는 거고 당연히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죠 애초에 남편도 1년에 딱 한 번 참석만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도 아니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남편의 부탁인데 그 정도 정도 그 정도쯤은 들어줄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시 조부모님의 딸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집 장소는 참석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살아 생전 얼굴 한 번 못 본 손자 며느리한테 노동까지 바라는 호로 쌍놈의 집안은 아니겠지 뭐 안 그래요 7번 저 새끼 저거 내 장담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처음 온다고 참석도 안 했을 거다 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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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아니 자기 고모들이 엄마 부려 처먹는 걸 지도 평생 동안 봐왔으면서 거기다 대고는 찍소리도 못하는 게 효도니 어쩌니 등등등 일단 개소리를 나불거릴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쳐 들어앉아 있는 걸까 신기하네 9번 예쓰니 아무리 봐도 결혼 잘못했구만 아니 결혼하기 전에 그 썩은 똥냄새 못 느꼈어요? 어? 코가 막혔나? 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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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아니 이런 거지같은 상황이면 당연히 고모들부터 잡아야지 이 거지같은 놈이 지 마누라한테 가서 라이팅을 하네 우리 사촌 오빠가 옛날에 그랬어요 결혼하고 명절 몇 번 지나간 후에 여자 어른들 싹 모아놓고 엎어버리더라고 맨날 자기 엄마랑 아내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이게 뭐냐고 저기요 쓴이 남편이 정말로 효자라면 그러면 딴 사람이 아니고 자기 엄마 힘든 걸 제일 먼저 해결해야지 이게 뭔 짓거리랍니까? 고모들은 가만히 앉아가 쳐먹기만 하고 자기 엄마 일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이제 쓴이까지 거들어라 야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이거 얘는 그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불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척들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봐라 내가 이렇게 결혼을 잘했다 우리 마누라 잘하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깨뽕 정말 이건 아니지 그래요 감사합니다